축하드려요 아까 전에 아빠한테 짜증내서 미안해 나 그리고 아빠 얼굴보고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진짜 진짜 죄송했다고요 나 이제 다시는 아빠 속상하게 하는 거 안 할게 아빠 그리고 다시 안녕하세요 네? 나 알죠? 동 친구 아 왜 여기 있어요? 뭐 재미없어요? 아니요 어차피 저 집에 가야 돼서요 아 뭐 벌써 집에 가요 아 그러지 말고 내 친구들이 인사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인사만 하고 있어요 인사만 인사만 안녕하세요 형님들 약속대로 민혀를 데리고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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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